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정조의 형제는 바로 사도세자의 장남인 의소세손인데요 사실 사도세자의 아들 하면은 이 아내인 해경궁 사이에서 태어난 이 정조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조보다 먼저 태어났던 그 장남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의소세손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소세손이 불행하게도 이 정조가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소세손이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정조는 아마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조의 형이었던 의소세손의 삶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경궁이 의소세손을 낳았을 때 명조는 별로 기뻐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해경궁이 쓴 한중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나의 해산 달이 바로 돌아가신 화평홍주의 삼년상이 끝나는 달이었다 이 화평홍주가 누구냐면은 영조의 딸인데 영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해경궁이 그 의소세손을 해산한 달이 공교롭게도 영조가 가장 아끼던 화평홍주의 삼년상이 끝나는 달이었던 겁니다 근데 화평홍주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영조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죽은 딸 생각하는 슬픔이 의소세손이 태어난 기쁨보다 더 깊더라 그래서 심지어 영조가 해경궁이나 사도세자한테 반응이 영 시큰둥했더라는 거예요 한중록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영조께서 그 아드님한테 네가 어느새 자식을 두었구나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도 네가 아들을 순산하니 기특하다 이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시니 내 젊은 나이에 아들이 낳은 기쁨도 모르고 도리어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영조가 손자를 낳은 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가 어느새 자라서 이렇게 자식까지 두었구나 또 며느리한테는 네가 아들을 순산하니 참 기특하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그 화평공주라는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느라고 그 출산을 축복하는 이런 말 한마디를 그 영조가 하지 않으니 해경궁이 그 젊은 나이에 아들 낳은 기쁨도 모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영조가 진짜 참 뭐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참 그렇네요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왜 이렇게까지 그 죽은 딸이었던 화평공주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걸까 사실 영조한테 뭐 딸들이 많은데요 그 여러 딸들 중에서 이 화평공주가 유달리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평공주의 편애에 대해서 한중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화평공주는 영조의 자애를 특별히 입으시니 혼자 부왕의 자애를 받는 일이 숨은 아픔이 되어 부왕께 마옵소서 여쭈나 아무리 해도 영조께서 듣지 않으시더라 영빈께서 영조의 자애가 고르지 않음을 서러워하시니라 영빈은 이제 사도세자와 화평공주의 어머니죠 영조가 이렇게 자식들에 대해서 편애를 하니까 그 어머니인 영빈이 영조의 자애가 고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화평공주도 자기만 이렇게 편애를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동생인 사도세자는 영조한테 맨날 저렇게 구박만 받는데 이 누나인 나는 그 사도세자가 목말라 하던 사랑을 영조로부터 듬뿍 받고 있을 때 그 누나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화평공주가 영조한테 아 이러지 마시라 저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주지 마시고 좀 사도세자도 좀 잘 챙겨주시라 뭐 이렇게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영조가 듣지를 않더랍니다 어쨌든 영조는 화평공주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아끼던 딸이 죽었을 때 영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화평공주가 죽었을 때 그 영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영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화평공주는 임금의 둘째 딸로 영빈 이씨의 소생인데 임금이 매우 사랑했다 옹주가 죽자 임금이 매우 슬퍼했으며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만류에도 앉아서 밤을 세웠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사도세자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화평공주에게 쏟았던 이 사랑의 정말 10분의 1이라도 아주 조금만이라도 사도세자에게 쏟았으며 과연 사도세자가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세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그 사도세자 누나인 화평공주도 잘 알았겠죠 그 기록을 보면은 화평공주가 이 남동생이 사도세자를 굉장히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중록을 보면은 화평공주는 성품이 어질고 공손하여 그 동생을 소중히 대하여 자신의 처소로 오라하며 친밀히 지내십니다 영조께서 화평공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라 옹주로 인하여 사도세자까지 잘 봐주시니 옹주가 오래 살아 부자 사이를 도왔다면 그 유익함이 어땠으리요 영조가 워낙 화평공주를 사랑하니까 이 누나가 잘 말을 해서 이 동생까지 잘 봐주도록 사도세자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좀 예뻐해 달라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경공의 한중록에서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요 화평공주께서 일에 따라 동생 편을 들어 영조께 말씀 올려 맺힌 것을 푼 일이 많았다 화평공주 계셨으면 부자 간의 자유와 효도를 갖추게 했을 것이니 착하신 옹주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찌 구군과 무관하리요 참으로 애석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화평공주가 이 사도세자 편을 많이 들면서 이 영조와의 갈등을 많이 중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경공은 이 화평공주가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만약에 화평공주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이 두 부자 사이를 계속 화평하게 유지를 했다면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나라의 운이 불행해서 안타깝게 화평공주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참 애석하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와 이 영조 사이에서 이 갈등을 잘 중재하던 화평공주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영조가 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도중에 이 해경공이 아들인 의소세손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 비록 손자를 보긴 했는데 이 그 화평공주의 죽음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 해경공이 아들 낳은 것을 보고 그 우리 딸은 왜 저렇게 순산하지 못했을까 또 이렇게 막 애달파 했다는 거죠 이 딸 죽음이 이 손자를 본 기쁨보다 더 앞섰다 그래서 영조가 이 얼마나 딸에 대해서 못 잊어 했냐면 그 화평공주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가 의소세손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막 기뻐했었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영조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중록을 보면 영조가 영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빈이 죽은 딸의 3년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 죽은 것은 잊고 손자 태어난 것만 좋아하니 인정이 박하다 당신은 그 딸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손자 태어난 것만 좋아하느냐 딸의 죽음은 안타깝지도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영빈에 대해서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영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영빈이 그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빈께서 웃으시며 성심이 편벽됨을 탄식하시더라 그러니까 영빈이 평소에 영조가 저렇게 자식들을 차별하고 또 편애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웃은 거겠죠 저 양반이 또 시작이네 저 양반이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막 탄식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보면 의소세손이 태어날 때 뭔가 신기한 조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중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의소세손을 임신했을 때 화평옹주가 자주 보여 내 자는 방에도 들어와 곁에 앉아 웃기도 하더라 옹주께서 해산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꿈에 옹주가 자주 보이니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었다 이상하게 그 죽은 화평옹주의 모습이 많이 보인 거예요 뭔가 정말 화평옹주가 귀신이 되어서 해경궁 주변을 이렇게 맴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죽은 화평옹주가 자꾸 보이니까 이 해경궁도 어린 마음에 뭔가 걱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해경궁의 우려와는 다르게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게 출산을 했는데 이 의소세손의 몸에 뭔가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록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의소세손이 낳아서 씻길 적에 보니까 어깨에 푸른 점이 있고 배에 붉은 점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예사로 보아 넘겼다 그런데 어느 날 영조께서 오셔서 아이의 옷깃을 끌러보시더니 과연 표가 있으니 슬퍼하며 옹주의 환생으로 아시더라 아마 상상하건대 이 죽은 화평옹주의 몸에도 이런 점들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그 점의 위치가 일치를 하니까 영조가 그 의소세손을 보고 자기의 죽은 딸인 옹주가 환생한 거다 내 딸이 환생해서 이 왕손의 몸에 들어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영조가 이 의소세손을 자신의 죽은 딸의 환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소세손을 화평옹주와 거의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의소세손의 이 대우가 이 정관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영조가 그 아이를 마치 화평옹주에게 하시듯이 귀중히 대하시니라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신경 써주는 일이 없더니 그날부터는 극진히 신경을 쓰시더라 영조께서 꿈에 무엇을 보셨던지 그 일이 허황하고 괴이하여 알 수가 없더라 그가 처음에 의소세손이 태어났을 때는 그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보더니 그 의소세손의 몸에 있는 그 점들을 보고 난 이후로는 이 의소세손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해경궁조차 허황하고 괴이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믿기시나요? 그 실제로 영조가 귀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뭐 귀신이라든지 뭐 저주라든지 그래서 뭐 글자를 쓸 때 특정 글자를 안 쓰기도 하고요 뭐 어떤 분은 뭐 재수없다고 안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편집증 같은 이런 성격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조가 이 의소세손을 죽은 화평홍주의 환생으로 여기고 굉장히 애지중지 했었는데 이 불행하게도 의소세손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영조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영조가 직접 쓴 의소세손 묘지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묘지문에서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3살짜리 어린아이의 행록을 눈물에 머금고 기술하려고 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프다 의소세손은 2살이 되던 겨울부터 글자를 알았는데 69글자를 알았다 보통 6살에 가르치는 동서남북도 2살 때 이미 구분을 했다 멀리서 내 목소리가 가늘게만 들려도 귀담아 듣고 좋아했다 의소세손이 정조 못지않게 굉장히 어릴 때 똑똑했나 봐요 이 기록만 보면 정조랑 정말 판박이거든요 영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이 나자 달포를 끌었는데 결국 낫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별빛 같은 눈망울과 또렷한 음성을 어디에서 다시 보고 들을 것인가 아 애통하구나 참으로 애통하구나 이걸 보면 영조가 그 의소세손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굉장히 상심이 크고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조가 의소세손의 죽음 이후로 또 슬픔에 빠져 있는데 다행히 해균공이 또 임신을 해서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을 하는데요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세손인 정조입니다 정조는 의소세손이 죽자마자 곧바로 태어났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손 정조의 존재가 이 당시 슬픔에 빠져있던 영조를 조금 위로를 해줬는데요 해균공이 쓴 한 종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말없이 돋고 조상께서 그윽히 밀어주셔 내가 다시 임신을 해서 그해 9월에 생남을 했다 바로 그 아이가 정조이다 영조께서는 의소세손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시다가 다시 국본을 얻자 기뻐하셨다 그래서 당시에 해균공의 말처럼 이 정조의 탄생에 대해서 영조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올해 안에 어찌 다시 왕손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지금 다시 국본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의소세손이 죽고 나서 상심에 빠져있었던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해균공이 곧바로 또 아들을 낳은 거죠 정조의 탄생을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영조는 이렇게 세손인 정조가 태어난 이후로도 종종 의소세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 영조실록을 보면은 뭐 꿈의 의소세손을 봤다 또는 뭐 의소세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요 또 영조 31년에는 임금이 꿈의 의소세손을 보고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의소세손 묘소의 행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뭔가 이 의소세손에 대해서 느낌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이 생전에 그렇게 아꼈던 이 딸인 화평홍주가 생각이 났을 거고요 그 화평홍주에 대한 이 마음이 이 의소세손에게 투영이 되니까 이 의소세손이 자꾸 꿈에도 막 보이고 그 생각만 하면은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영조의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사도세자의 장남이자 또 정조에 먼저 죽었던 형인 의소세손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이 사도세자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은원군과 은신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kay 이제 6, 50, 50, 3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